마운에서 70까지 김의중 지지리도 힘든 세월 그를 몰라 멸시받아도 살아야지 마운에서 내 가정 지키려고 찾은 직장 글 아는 사람에게 지쳐지지 않으려고 일찍 가고 야근한 20년 세월 시샘도 받았고 기술 능력도 알아봐줘 예순 훌쩍 넘겨까지 인정받고 일한 30년 우리 집 형편도 우리 회사 형편도 나아줘 자랑스럽고 후회 없어 마운 전에 산 세상은 눈물 나는 힘든 세월 마운에서 70까지 직장 생활 후회 없는 내 인생 황금 같은 세월이었네 우리 집 형편도